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새해 첫날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7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야기 잠깐 복귀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창조기사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당연한 건데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조기사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구분을 하는 목적이 거룩을 만드는 구별하는 목적이 거기에 생명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결과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러한 질서 생명 이거를 유지를 하고 확장시키고 말 그대로 확장되면 우리는 흩어져서 이걸 다스려야 되는 생명을 더욱더 확장시켜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인간이 오히려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죄는 생명을 해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라멕이 또 소년을 해치고 또 노아홍수가 오늘 보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어제 살펴봤던 6장 같은 경우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노아홍수의 소론 6장까지 살펴봤는데 그렇게 세상이 무질서가 질서의 아름다움을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무질서가 찾아오는 이야기까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죄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질서가 찾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은 노아홍수 소론 어제까지 봤고 오늘 7장부터 해서 노아홍수 본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탑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6에서 9장까지가 노아홍수 본문입니다. 노아홍수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고 주일학교에서도 종종 또 설교하고 가르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국열차의 모티프기이기도 하고 많은 재난영화에도 영감을 줬습니다. 그만큼 유니버셜한 관점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재난의 스토리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국 6, 7, 8, 9장, 4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 동안에 노아홍수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신문을 요즘 신문을 보진 않죠.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저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전쟁을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걸까? 결국 서로 다 죽자는 건데 이런 참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악함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를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저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노아홍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싹 다! 인간은 악하니까 싹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게 맞지!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심판의 이야기는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되게 표면적인 이야기고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마치 숨은 그린 찾듯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노아홍수 이야기의 핵심 여러분들이 정말 이 통독을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문이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을 보면 요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노아홍수 다 끝나고 노아가 나와서 방주에 나와서 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원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접속사죠. 왜 내가 다시는 멸망 이런 방식으로 멸망시키지 않느냐 하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다 불태워버리고 빨리 다 멸망시켜버리고 빨리 저 악인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바라죠.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8장 21절을 보면 오히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이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역사에서 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게 모순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계절을 그대로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주적 멸망은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식으로 구속사를 펼쳐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망가진 인간일지라도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악하니까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극단적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극률과 자비를 지금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노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8장 말미와 9장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9장 13절 보면 9장 자체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문이죠. 9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서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활이라는 뜻입니다. 시위를 당겨서 쏘는 활 있죠. 활 무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활을, 활 시위를 당기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셨다면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쏘시고 심판하시고 재난과 멸망의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자비와 극률과 오래참음과 구속수사를 실행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9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11장에서 사실 인간의 죄악은 멈추지 않아요. 거의 끝판 왕처럼 갑니다. 노아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는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바벨탑 자체가 지구라트인데 옛날에 지구라트가 있으면 늘 그 주변에 큰 도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면서 다 흩어버리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샘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1장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선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과 또 관용과 확장과 멈추지 않는 탄력 붙은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가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끊임없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1장부터 11장까지 마치 숨은 그림같이 숨겨놓은 본문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말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악하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무지개 언약에서는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고 또 구원의 행동을 하시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인간은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마치 모순적 고백 그런 것들을 나에게, 그런 관점으로 나에게 오늘 적용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직장에서나 만나는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 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저 사람 약하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오늘 핵심 구절은 바로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9장 13절. 무지개 언약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이 길진 않습니다. 무지개가 활이에요. 활. 하나님께서 이 활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 이제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적극적인 구원의 행동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그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와 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